월요일 저녁 퇴근이 조금 늦었지만 늦었지만 궁금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베란다에서 물 준 창틀 선반 다육이들 물 먹고 하루 햇볕 오늘 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해 좋은 양지를 겪은 아이들의 변화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또 보여드리면 와 이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반사빛하고 다육이가 신비롭게 보이는 컷이 샷이 나오는데요 이건 착각입니다 조명빨과 이렇게 각을 와 그런데 진짜 야간 다육이 이쁩니다 이 수연이가 보랏빛을 살짝 띄고 놔줘야 물 먹고 맑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 카메라에 불을 키지 않은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색깔이 조금 어두우면서 도태랑도 이렇게 보니까 입장 뒤쪽으로 붉은 빛을 담았지요 이건 어제만 해도 못 보던 빛깔인 것 같은데 오늘 햇살 받고 이랬을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기 원종 방울 복랑금 제가 원종 방울 복랑금이를 금대즙 안해주고 그냥 농분에 심어진 아이 마냥 그냥 늘 언제나 카메라에서 그냥 씩씩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예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래 내려오면 여기 아이들 중에는 맥도가리 언제나 이름이 헷갈려요 맥도가리인지 맥도가니인지 맥도가니 맥도가니이네요 맑은 그린빛인데 얘가 살국빛으로 되는 순간도 있어요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색깔 변화가 되게 무쌍해요 여기는 물 안 먹었던 친구들입니다 아래쪽 아 이런 빛깔은 싱그럽다고 표현하자니 조금 그렇긴 한데 건강한 빛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명 켜서 다시 조명 켜서 다시 보니까 색깔톤이 훨씬 선명해지죠 와 이 벨타나가 붉은 빛이었고 베란다에 있던 아 벨타나래요 네르파 네르파입니다 이 네르파가 거리대에서 색깔을 빨갛게 물고 얘는 베란다에서 너무 그린그린 하다고 둘을 이 창출 선반 위에 갖다 놓고 색깔 변화를 보겠다 했는데 얘가 얘처럼 똑같이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벨타나는 제가 아주 살구빛이던 아이로 데려왔는데 노숙으로 가니까 살구빛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린이었거든요 야간에 살구나무는 카메라 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네요 그냥 약간 안개 같은 느낌입니다 와 물 먹고 햇살 잘 받으니까 색깔이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봄 햇볕에도 다육이 빛감이 이런 빛감이 된다는 게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느낌이에요 4월 다육생활 처음이거든요 이 선스타 가장 생장점 라인들은 다 연두, 형광, 반딧불이 모양으로 제가 선스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생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미니 염자도 와 오늘 확실히 햇살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빛을 많이 물었죠 저 라인색 보세요 염자 이쁜 줄 모르겠더니 미니 염자의 이 빛감 무는 것 때문에 이쁜 거 알겠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수연 수연도 훨씬 진해졌죠 꼬집게 해줘서 생장점 가까이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구가 두 개씩 세 개씩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한 개 같은 연봉 파랑새는 물 주려고 끈에를 보니까 화분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기회가 되면 화분을 좀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팔리나도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어제 물 먹고 오늘 햇살 가득 먹은 다육이들 창틀 선반 다육이들 특히 이 상단 아이들은 특히 진해졌어요 고생스러웠지만 이렇게 예뻐진 다육이 보니까 보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 일과의 피로도 해소해주고 어제 물 주느라고 한 수고도 보상이 됩니다 저는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B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